좋네요 계약하시죠 그러실래요? 그럼 주인 아줌마한테 연락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오시진 말라 그러고 원하는 가격 물어봐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계약서 쓴다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서요 아 그래요? 주인분 여기 가까운 데 계실 텐데 아 잠깐만요 아 네 상원님 아 옥탑이요? 그럼 주인공 갈까요? 아니요 아 이분이 바쁘시다고 지금 계좌로 보증금 500 바로 싸드린대요 그래요?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신혼도 확실한 것 같고 지금 바로 돈 붙인다니까 그렇게 해요 이따 내가 계약서 갖다 드릴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럼 이제 부터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아, 짐 정리를 좀 해야겠네. 와, 내 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. 아, 짐 정리를 좀 해야겠네. 아, 짐 정리를 좀 해야겠네.